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갤럭시에서 화면 녹화 앱이나 듀오 리코드 녹화 앱 그 다음에 에이지 리코드 녹화 앱 등 다양한 녹화 앱에서 화면을 녹화하는데 녹화가 되지 않고 오디오만 녹화되는 경우에 문제점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제가 녹화를 했는데 뭐로 녹화 했냐면 저 위에 여기 화면을 보세요. 여기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내리면 여기에서 여기 화면 녹화라는 거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아래쪽에 왼쪽에 화면 녹화 있죠. 이 화면 녹화를 터치해서 이걸 터치해서 그럼 이렇게 녹화를 할 수 있잖아요. 아래쪽에 녹화 시작을 녹화하면 녹화를 하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녹화한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이와 같이 나와요. 이와 같이 화면에 나와서 아무것도 녹화가 안되고 소리만 나와요. 제가 이걸 플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 플레이 시켜 보면은 화면 녹화 중입니다. 화면 녹화 앱으로 화면 녹화 중입니다. 화면 녹화 중입니다. 이와 같이 화면을 녹화하는데 화면은 제대로 녹화가 안되고 오디오만 오디오만 이렇게 녹화가 돼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AS 센터에 갔거든요. 갔더니 이와 같은 것이 왜 생기느냐 하면요. 자 여기에서 설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설정에 이렇게 가면은 설정에서 저 아래 보세요. 휴대전화 정보 있죠. 정보에 보시면은 여기에 상태 정보라는 게 있어요. 상태 정보. 이걸 터치해서 여기에 보면은 가동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가동시간이라는 게 있죠. 여기 가동시간이 지금 4시간 24분 17조 이렇게 지금 되고 있죠. 이 가동시간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가동시간이 뭐냐 하면은 스마트폰을 전원을 끄잖아요. 끄가지고 다시 켜서 계속해서 사용한 시간입니다. 물론 잠금 화면인 경우에도 이것은 계속 가동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전원을 끄고 다시 재부팅을 안 한 시간이 일주일.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주일 정도 넘었어요. 그것이 넘으면은 그렇게 오래되면은 그와 같이 화면 녹화를 하면은 이렇게 그렇게 단색으로 나오고 오디오만 녹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 경우에는 여기에 화면 녹화하는 앱이 테스트를 다 해 봤는데 여기에 듀오리코드로도 녹화를 해 보고 AG 스크린 리코드로도 녹화를 하고 다음에 여기 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이 본체에 있는 화면 녹화 있죠. 이걸 가지고도 녹화를 해 봤거든요. 했는데 모두 다 그렇게 색깔이 비디오가 녹화가 안 되고 오디오만 녹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게 됩니다. 전원을 끄고 다시 재부팅을 시켜줘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원을 껐다가 다시 재부팅을 시켜주면은 그러한 화면이 검게 나오든지 제가 듀오리코드를 해 보니까 화면이 아주 검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AG 스크린 리코드도 화면이 아주 검게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어디서 알았냐면은 도저히 안 돼서 AS를 받으러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서 그러한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입니다. 갤럭시 노트에서 한 것입니다. 이상 화면 녹화가 안 되고 화면이 검게 나오든지 이와 같이 화면에서처럼 단인색으로 나올 때 해결하는 방법 전원을 끄고 다시 재부팅하라는 하면은 이것이 해결이 되더군요.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